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. 우리 솔직히 집이 아니라고 했잖아. 해상처럼 나타난. 삐약이도 하나 가지고 오고. 빠라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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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슈퍼 올라오더라고요. 힙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고요. 여러분이 내가 3일에 한 번씩. 튜닝하기 좋은. 아 선생님 저도 맞습니다. 저 소임이 절친 장일인데요. 아 해리요 저랑 동창이에요. 강원도 강릉 여기는 서울. 그럼요 아니요. 크게 씹씹씹. 욕같은데. 특클라스를 외국에서 한 번 저희가. 아. 너는 내 마음도 상대를 신고. 따리름따리름내가미오빠야. 허허. 잘한다. 처음이라면 왜 이렇게 잘해. 따리름따리름내가미오빠야. 좋아. 참. 감사합니다.